누가 진짜 난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몸이 바뀌었다고요. 또 바뀌었어. 12시. 침착하게. 모르면 처음부터. 강렬야. 저거 누구 같아? 강렬 누구 있어? 당신 누구야? 이거 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. 강렬야 어른이야. 이 자식들 다 뭐야? 왜 다들 그 사람을 찾는 거야? 궁금하지. 저게 그. 공동점 같은 거 없어. 내가 그 사람인 거. 강렬야.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래? 이제 알게 됐어. 내가 뭘 해야 되는지.